안녕하세요 컴퓨터 젊은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져온게 ssd 에 대해서 가 그 보여드리려고 들고 왔어요 ssd 선택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뭐 중구난방 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좀더 이제 세세하게 가격대 성능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들고 왔습니다 속도도 표기 해뒀고 가격도 표기 해뒀고요 그 용량당 가성비를 표기 해뒀어요 그리고 어떤 컨트롤러가 사용됐는지도 표기 해뒀고 어떤 랜드가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표기 해뒀습니다 그리고 뭐 토글 방식도 tlc mlc qlc 나눠 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각종 ssd 에 대한 이슈 같은 것도 제가 적어뒀으니 보고 참조하시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객관적인 지표도 분명히 표에는 적어뒀지만 주관적 생각도 조금 들어갈 거에요 주관적 생각은 그냥 걸으셔도 됩니다 일단 어찌됐든 ssd 구매하는데 도움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평가에 앞서 mlc tlc 도 있고 3d 랜드도 있고 2d 랜드도 있고 각종 컨트롤러가 있는데 어떤게 좋은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갈게요 ssd 는 뭐 크게 요새는 두가지 방식을 쓰고 있어요 사타3 방식과 m2 nvme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뭐 pci e 방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m2 방식 같은 경우에는 4000까지 지원하고요 속도를 사타3 방식은 600까지 지원합니다 다행히 m2 방식을 사용하는 ssd가 대부분 속도가 빨라요 물론 뭐 사타3 방식과 똑같은 ssd 가 m2 방식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이런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제가 적어둔 속도만 비교하시면 돼요 속도 비교하시면은 뭐 어떤 방식을 쓸 건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물론 일부 메인보드는 이 m2 방식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z170 이상급을 사용하셨을 때만 m2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sd 성능평가에 앞서 기본적인 사항 첫번째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slc mlc tlc qlc 라는 거에요 이게 토글 방식인데 어떤거냐 하면은 차이점은 이제 셀당 몇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차이예요 이 토글 방식에 따라서 수명이 나뉘거든요 ssd가 수명이 제일 길고요 그 다음에 ms고 그 다음에 tlc고 그 다음에 qlc에요 근데 ssd 같은 경우는 쓰는 경우가 매우 드문입니다 뭐 기업용으로 몇몇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의 못보기 때문에 패스하면 되고요 제일 많이 쓰는건 ms와 tlc 입니다 이 ms도 요새 가격에 비해서 이제 용량이 적다는 뭐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쓰이는 방식으로 대부분 tlc를 쓰는데 mlc 같은 경우는 1셀당 2비트를 저장하고요 tlc는 1셀당 3비트를 저장해요 qlc는 4비트를 저장하고요 대충 수명은 mlc가 tlc보다 10배 정도 좋다고 보면 됩니다 뭐 확실하게 10배는 아니고요 7 8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수명이 압도적으로 tlc보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mlc가 좋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고 tlc까지는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되는게 이 tlc 수명이 일반적인 사용 용도에서는 10년 정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전에 아마 ssd나 시스템을 변경하실 거에요 그래서 그냥 mlc가 좀 더 좋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두번째 고려해야 될거는 3d 랜드냐 2d 랜드냐인데요 3d 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라 생각하면 돼요 위로 점점 그러니까 한 칩을 위로 적층해서 만드는 방식이고요 2d 같은 경우에는 1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한 칩에 한 층이에요 당연히 3d 방식이 집정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위로 쌓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셀당 공간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옆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발열이나 수명 속도 같은 거에서 3d 랜드가 좀 더 장점이 있거든요 뭐 디테일 들어가면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게 지금 중요한게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고 넘어가고요 나중에 질문이 많이 달리면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튼 3d가 수명 속도 같은 경우에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게 컨트롤러 똑같은 거 쓰면은 3d 랜드든 2d 랜드든 컨트롤러가 속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속도는 똑같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수명상 3d 랜드가 조금 더 좋다 정도만 신경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큰 차이는 또 나지 않아요 여튼 같은 값이면 3d가 좋다 컨트롤러 같은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왜 가장 중요하면은 이 컨트롤러가 수명 속도 안정성 3가지를 전부 다 담당하게 됩니다 이 컨트롤러가 달려있는 이제 여러 개의 랜드 칩을 병렬로 연결해서 한꺼번에 이제 그 정송해 주기도 하고요 뭐 읽어드리는 거 쓰는 거 다 연관을 하고요 그 속도를 제한해 주기도 하고 또 컨트롤러가 얼마나 좋은 걸 쓰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소실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런 게 다 관련이 돼 있어요 보통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인텔이나 삼성이나 마벨이나 3개 회사는 가장 메이저하고 좋은 컨트롤러라고 취급합니다 물론 이 컨트롤러가 같은 회사 거라도 등급의 차이는 있어요 좀 더 좋고 나쁜 건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모션 회사를 쳐주고요 그 다음에 파이슨 순으로 대충 생각해 줘요 물론 도시바나 샌드포스에서 만든 컨트롤러도 있긴 한데 요것들은 요새는 잘 안 쓰이거든요 특히 이 20위권 안에는 없어요 아예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하진 않을게요 대충 회사의 신뢰도는 이렇다 뭐 삼성마벨이 좋고 그 다음에 실리콘 그 다음에 파이슨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음 회사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좋은 컨트롤러도 있긴 해요 우리가 컨트롤러 볼 때 그러면은 좀 여러 가지로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디렘 리스 컨트롤러는 피하세요 이거는 그냥 저가형인데다가 무조건 쓰기 상태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속도 저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컨트롤러에요 요거 하나 크게 신경 쓰시고 나머지는 쭉쭉 넘어가시면 돼요 대충 읽어드리자면은 삼성의 MZX나 삼성 피니스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매우 좋은 편에 속해요 특별한 이슈도 없었고요 뭐 속도 저하나 이런 것도 더티 상태에서 드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뢰도가 좋은 컨트롤러죠 다만 이제 840 에버 예전에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MEX 컨트롤러를 거기에 썼었거든요 요 컨트롤러면 9위인데 요새 제품들은 다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벨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1위부터 20위권 안에 쓰는 컨트롤러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88SS 1074 마벨 컨트롤러와 88MV 1120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요 107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급 마벨의 중급 컨트롤러여서 신뢰도 좋은 편이고요 디램도 디램캐시도 이제 뭐 쓸 수 있는 5세대 좋은 컨트롤러 생각합니다 이 신뢰도는 제가 중상으로 표기를 해뒀고요 마벨 88MV 1120 저가형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램 리스 컨트롤러여서 아무래도 이것도 쓰기 속도 자아가 생기는 컨트롤러예요 다만 이제 뭐 데이터 설치 같은 경우에는 좀 드물고 분량간도 높지 않은 편이니까 저는 이제 중하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컨트롤러 수준 중에서는 이제 실리콘모션에 SM2258H 혹은 SM2258로 부르는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4채널 컨트롤러에서 디램캐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중급 컨트롤러예요 괜찮은 편에 속해요 실리콘모션 급종에서는 그 실리콘모션에서 나오는 또 다른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름이 거의 비슷해요 SM2258XT라는 놈이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2258H의 저가형 버전으로 디램 리스 컨트롤러예요 이거 문제가 많이 됐었죠 어디에 썼냐면은 웨스턴 디지털 그린이나 아니면 뭐 타무즈 RX550 아니면 마이크론 BX500에 썼는데 이 제품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속도 자아가 심각하게 일어나서 속도 자아가 70, 80 그러니까 특히 쓰기에서 70, 80급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뭐 하드랑 별반 차이가 없거나 하드보다 느린 경우가 막 생기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피해주세요 뭐 이거 약간 튜닝해서 좀 더 좋게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거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 확실합니다 파이슨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PS310-S11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이게 S10 컨트롤러의 저가형 버전이거든요 11이라서 뭐 좀 더 좋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튼 이것도 디램 리스 컨트롤러라서 속도 자아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리콘모션 2258XT랑 비슷하게 이거 쓰는 것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샌디스크 웨스턴디지털 합병됐죠 여기서 직접 만든 007011 컨트롤러가 있는데 자체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또 많이 쓰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도 이거 다나 순위권에 있는 웨스턴디지털 2280 블랙 제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속도 자체도 잘 나오고 안정성이 큰 문제는 없어요 뭐 분량이 간혹 있긴 하다고 하는데 팔렸는 개수에 비해서는 그리 불만이 많지 않은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적어도 중급은 되는 컨트롤러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컨트롤러는 대충 요렇게 중급 뭐 상급 중하급 중급 하급 이런 식으로 나눠 뒀는데요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품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거 가장 많이 보신 제품이죠 삼성전자 860 에버 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나무랄 때 없는 제품이에요 가격대도 원래는 제법 비싼 데 6만원 때까지 떨어졌거든요 1기가당 246원 하는 걸로 이 파란색 제가 이제 가성비에 찍어두는 게 빨간색이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들 160원 이하일 때 1기가 찍어둔 거고요 180원 이하일 때 노란색으로 두 개를 찍어뒀어요 녹색은 200원 이하일 때 찍어둔 거고요 그리고 200원에서 300원 사이까지는 파란색 300원 이상은 연파랑 400원 이상은 흰색으로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 제품입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가성비에 찍어둔 건 어쨌든 이제 그 설명은 그만하고요 다시 삼성전자 860 에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읽기 속도나 쓰기 속도나 무난하게 나와요 그리고 용량은 250 이고요 이거 용량 250, 240, 256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사실 안에 들어가는 랜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한 용량의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256까지 쓸 수가 있지만 이 나머지 6기가는 그인 거예요 셀에 수명이 다 있을 때 남은 6기가로 수명이 닿은 부분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TLC라서 수명이 좀 낮아졌는 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 자체 용량을 줄임으로써 커버를 친 거예요 그래서 250기가인 거예요 원래 256까지 다 쓸 수가 있지만 어찌됐든 용량도 무난한 250기가고요 컨트롤러는 삼성 자체 컨트롤러 NJX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어 이거 실내에서는 괜찮아요 3D 랜드 기반이고요 터글 방수는 TLC예요 어... 제품 보증 수명 중에 요거는 이제 시간이 아니라 그거거든요 쓰고 지울 수 있는 용량이 150TB쯤 된다고 이제 보증 수명을 적어둔 거예요 특별한 사항 없는 AS도 운영되고 괜찮은 가성비 제품입니다 이 제품 산다고 딱히 말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쓸만해요 삼성전자 970 EVO M2 2280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M2 소켓이기 때문에 아주 빠른 읽기 속도와 쓰기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피닉스 컨트롤러를 쓰고 있고요 삼성 자체 개발 3D 랜드고 TAC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증은 똑같아요 보증 수명이나 AS 기간은 동일합니다 이건 뭐 발열이 좀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측정해본 결과 방열판 따로 달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단지 위에 사타 방식보다는 발열이 약간 더 있는 편이 이게... 집중률이 높아지거든요 그 M2 소켓으로 사용하는게 아무래도 좀 더 작은 기판에 다 박아넣다 보니까 방열이 조금 부족해서 온도가 높게 올라가긴 하는데 그 온도가 뭐... 실제 사용해봤자 60도를 넘어가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평소에는 뭐 30-40도 내외로 왔다갔다 하고요 계속 쓰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때나 60도까지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960 M2를 사용했던 때와 같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온도상에 문제있는 SSD는 이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방열판 달아주면 좋긴 하겠죠 여튼 이것도 산다면은 말리지 않습니다 단지 이 두 제품 다 가성비는 크게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파랑이나 0파랑으로 표시를 해뒀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마이크롬 크루셜 mx500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mx500이 mx200대 그... 마벨 컨트롤러를 버리고요 mx300 시절부터 뭐 실리콘 모션이나 어... 다른 컨트롤러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mx300까지는 마벨 컨트롤러를 중간에 썼어요 지금 실리콘 모션 컨트롤러로 그... 2258H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정성이 괜찮은 편에 속해요 예... DRAM 캐시 지원하거든요 엑스트로의 차이는 그거 차이예요 가성비 제품으로 쓰신다면은 이거는 뭐... 제가 말리지는 않는 제품이에요 괜찮아요 그냥 가격대 성능도 막 확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쓸만한 제품이라고 봐요 딱히 나부를 할 거 없고요 5년에 AS 지원해주고요 보증수명은 삼성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지만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웨스턴디지털 그린 제가 이거 한번 추천해줬다가 욕먹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때 저도 이슈는 대충 알고 있었지만 제가 쓰는 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추천해준 적이 있었어요 가성비는 뛰어난 편에 속해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됐기 때문에 기가바이트당 167원이에요 매우 저렴하죠 근데 이게 지금 얘들이 원래 쓰기 속도를 표기놨다가 쥐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주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쓰기가 계속 지속되면은 갑자기 쓰기 속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80이나 7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표기 속도는 200, 300을 표기놨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슈가 커지자 이제 표기를 지워버렸어요 용량은 240이고요 아무래도 수명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얘는 추가 용량을 좀 많이 잡아두는 바람에 용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기 쓴 컨트롤러가 지금 욕을 많이 먹는 SM2258XT 컨트롤러거든요 이거 DRAM 캐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 속도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요 요 제품이 또 욕을 먹는게 2D 랜드와 3D 랜드가 혼용되어 있어요 최근에 9월 10월 이후로 나온건 대부분 다 3D 랜드라고 들었는데 예전에 초창기 모델은 2D 랜드까지 썼단 말이에요 근데 표기는 3D로 적어놓고 하니까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가 보증수명 자체도 딴 제품에 의해서 낮은 편입니다 80이에요 80 이 제품 괜히 추천했던 제가 욕을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도록 할게요 너무 저렴해서 그래도 웨스트 디지털이 AS는 잘해주는 편이니까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요 제품은 사시면 웬만하면 말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제품하고 가격차이 크게 안나는데 저렴하게 쓸만한 제품이 있거든요 이따가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웨스턴 디지털 블루가 있어요 그림말고요 블루 이건 3D로 폐기했기 때문에 전량 3D 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5만원대로 만원정도 그림보다 비싸요 그래도 가성비는 괜찮은 편이에요 204원 기가당 쓰기 속도도 괜찮고 읽기 속도도 괜찮은 편이고요 마벨 컨트롤러도 중급 마벨 컨트롤러 사용했기 때문에 용량도 250GB 어디 하나 떨어지는게 없어요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플래스터 M7이나 샌디 X400에도 사용했고 요 제품들이 요 회사들의 중상급 라인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면에서 딱히 모나진 않은 제품이에요 위에 삼성 제품과 비교해도 삼성 에버하고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은 제품이니까 삼성보다 난 좀 더 저렴한 거 쓰고 싶다 그러시면은 웬디 블루 추천드립니다 보증기간도 똑같이 5년이에요 마이크롬 BX500이 있는데 크루샬 BX500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진짜 뛰어난 편에 속합니다 160원 미만이죠 159원 어 읽기와 쓰기도 떨어지지 않은 편이에요 실제 가격도 싸고요 다만 근데 이게 또 웨스턴 디지털 그린하고 똑같은 컨트롤러 썼어요 그게 불량 증상도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뭐 80, 70까지 쓰기 상태가 지속되면은 그 갑자기 쓰기 속도가 확 떨어지는 그런 형상이요 뭐 AS도 웨스턴 디지털 그린하고 똑같아요 3년이고요 다만 이거 그 낸드는 좀 더 좋은 거 있었는지 보증 수명 자체는 길게 잡아놨는데 캐시 쓰기 캐시 한계가 넘어서면은 급격히 느려지는 거는 웨스턴 디지털 그린하고 똑같습니다 완전 특성이 똑같으니까 싸긴 싸도 요제품 두 개는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삼성정자에 좋은 제품을 섞하죠 아주 하이엔드 970 프로 제품입니다 가격이 비싸요 미쳤어요 많이 비싸요 기그바이트당 512원이에요 물론 속도는 압도적입니다 3500에 2300에요 이거 뭐 차이 안난다는 분들인데 제가 올렸는 거 중에 있거든요 예를들어 그냥 사타 SSD 그 삼성 거 쓰시면은 1분 4초 걸리는 게 이거 뭐 970 프로급에 쓰시면은 어 50 뭐 53초 54초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 게임 로딩 속도는 차이가 나요 물론 부팅 속도는 거의 차이 안나요 1초원과 차이 나는데 그거는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게임 로딩 속도는 아니면 뭐 읽기 쓰기 속도 파일 옮길 때 전송 속도 이런 건 당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제품은 고급 제품이에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기 좀 그래요 이거 mlc 라서 또 압도적인 수면을 가졌어요 600 tvw를 지원하고요 as 교환도 5년으로 아주 깁니다 예 근데 256기가짜리 판매하는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 프로제품 없는지 256기가짜리는 안 보여요 여튼 수명도 압도적이고 s도 잘해주고 속도도 좋고 모든 면에서 남을 할 게 없지만 비싼 제품입니다 물론 여유가 되신다면 이거 3단금 알리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타무즈 rx550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진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데요 기가바이트당 141 141원입니다 뭐 읽기 쓰기 속도도 500 500으로 무난하고 뭐 용량 240기가 인데 또 컨트롤러가 실리콘모션의 sm2258xt에요 이 문제 있는 컨트롤러요 똑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초창기 모델이 그냥 2258h 아니면 2258을 썼어요 초창기 모델은 근데 이거를 xt로 변경한 거에요 생산하는 도중에 중간에 변경됐는데 이거를 표기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욕을 먹었어요 제품을 중간에 변경한 건지 아니면 계속 2258xt를 썼는데 2258로 표기를 했는지 몰라도 이거를 표기를 그냥 2258로 해놨다가 욕먹고 수정을 했어요 여튼 이 타무즈 제품도 가성비가 참 좋아 보이지만 사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rx550은 타무즈 회사가 구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rx550 제품은 안 좋은 게 맞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아요 가성비는 좋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3334 860 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가성비는 마찬가지로 구립니다 400원이에요 1기가당 뭐 읽기 쓰기 어우 사타치곤 참 좋죠 컨트롤러도 좋은 걸 썼고요 에버랑 똑같은 컨트롤러도 썼어요 다만 이제 토글 방식이 mlc라서 수명에서는 확실하게 위에 TLC 제품보다는 높게 잡혀 있어요 보증 수명이 2배 넘게요 실제 수명은 2배가 아니라 7,8배 더 높을 거예요 근데 가격적으로 메이트가 없기 때문에 사신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좋은 제품이라기에는 좀 그래요 삼성전자가 대부분 좀 비싸게 팔아요 특히 국내에게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똑같은 제품이라서 해외 구매하면 좀 쌉니다 물론 AS를 위해서는 국내 걸 사는 게 좋긴 합니다 자 웨스트 디지털 블랙 3D 2280 M2 소켓 지원하는 제품을 볼게요 가성비는 그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338원 속도랑 속도 보시면 이제 M2를 지원하기 때문에 3000 1600이에요 매우 높은 속도로 보여주고 있죠 제가 실제로 쓰고 있기도 해요 손님한테 팔기 전에 먼저 써보려고 샀었어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량이 250개가요 샌디 샌디 합병했죠 자체 컨트롤러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해서는 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구분이 잘 안가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평가를 보면은 나쁘지 않다 쓸만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불량률도 그리 높지 않고요 그래서 쓴다고 하시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무난합니다 보시면 보증수명도 랜드를 좀 좋은거에 썼는지 200 그 TH치고는 높은거인 200 TBW를 지원합니다 AS도 5년으로 무난하고요 요거 속도 빠른 M2 소켓을 쓰고 싶은데 가성비 제품을 쓰고 싶다 싶을 때 이 제품 쓰시는건 괜찮은 것 같아요 타무즈 타무즈 RX460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특이하게 파란색으로 칠해뒀죠 왜냐면은 가성비로 쓸만하다고 칠해둔거에요 물론 50 보다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4000 정도 비싸요 근데 4000원 정도는 뭐 아시다시피 4000원 정도는 투자할만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케이스 조금 싸구려 쓰고 4000원 여기 투자하는거 추천드립니다 어 가성비는 1기가당 158원으로 좋은 편에 속하고요 읽기 속도가 조금 떨어지긴 아 읽기 속도는 빠르고 쓰기 속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용량도 240기가로 뭐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마벨 컨트롤을 사용했어요 마벨 컨트롤 TH 제품이고요 3D 랜드를 썼는데 3D 랜드는 17년도 제품부터 3D 랜드에요 그전에 막 제고품 있잖아요 16년도에 생산된거 그런거 사셨다면 2D 랜드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고품은 지금까지 남아있겠어요 지금 이제 19년인데 어찌됐든 3D 랜드 사용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S는 3년이고 아쉽게도 랜드는 고급형 랜드가 아닌지 보증수명은 좀 짧아요 60TBT로 아니 TBWLR 어찌됐든 이거 보통은 보증수명이 다하기 전에 시스템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싼 맛에 쓰시겠다면 이거 추천드립니다 다만 약간의 초기 분량은 있다고 그 보고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시게이트에서 이제 바라쿠다 SSD 라고 웬디처럼 좀 신경써서 내놓지 물론 웬디도 그리는 좀 안좋긴 합니다만 이 제품은 일단 가성비도 별로 안좋은 편이고요 읽기 쓰기 속도는 매우 높게 적어놨지만 컨트롤러를 파이슨 컨트롤러로 사용했어요 파이슨 PS 3110 다시 S11 썼어요 제가 뒤에 표기는 안했지만 S11이에요 제가 아까 별로 좋지 않다 했던 요 컨트롤러 있죠 예 디렐미스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속도 자아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쓰기 속도가 길어지면서 그 캐시를 한개까지 써버리게 되면은 급격하게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웃긴게 얘들 표기는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뜯어보면 들어 있는 컨트롤러가 시게이트 뭐 STX ZA 01 EA 3B7 컨트롤러 이게 500GB 이상급 부터만 이 컨트롤러가 다 있고 그 밑에 파이슨이 들어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리뷰는 500GB짜리였거든요 1TB짜리랑 컨트롤러가 표기랑 달라요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사락하기도 그렇고 사지말락하기도 좀 그런데 이거 좀 정확히 누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50GB짜리를 뜯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추천 목록에는 뺐습니다 마이크론 크루셜 MX500 M2 제품인데요 이 제품 제가 한번 판적이 있는데 이 손님이 M2 소켓 쓰고 싶어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실제로 사타 방식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스펙이고 컨트롤이고 뭐 랜드고 다 똑같은거 썼어요 물론 나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가격을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은 제품인데 근데 이 제품 뭐 8000원 더 주고 쓸 바에는 그냥 사타 방식에 크루셜 MX500 노말 제품을 쓰세요 M2 소켓 말고 예 이건 뭐 노트북이라서 꼭 M2를 써야 된다 그런거 아닌 이상은 그냥 사타 방식 쓰세요 똑같은 제품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거에요 삼성전사에서 가장 먼저 내놓는거라 생각하는데요 C제품으로는 QLC 제품을 내놨어요 860 QVO라는 제품명을 내놨는데 QLC 제품이라 그런지 가성비가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난 편이에요 190원이에요 1GB당 뭐 읽기 쓰기 속도도 사타3 방식치고는 무난하죠 얘는 1TB 제품밖에 지금 판매를 안하고 있더라고요 컨트롤러도 괜찮게 썼어요 MJX라고 뭐 860 에버에 썼던거랑 똑같은거 썼는데 하나 딱 문제되는게 QLC라는거 QLC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LC보다 수명이 낮은 제품이에요 저가형 자피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런거 치고는 참 가격이 별로 안싼거 같죠 TLC 제품이랑 비교해도 뭐 딱히 이거보다 싼 TLC 제품이 넘치는데 사실 이유점은 모르겠네요 물론 보증수명이 엄청 높긴 한데 이 보증수명이 높은 이유는 실상 1TB짜리 그러니까 용량이 큰 하드기 때문에 보증수명이 높은거지 이거 일반 250기가짜리랑 비교하려면 나누기 4를 해야되잖아요 360기 나누기 4 해보면 4836이거든요 80TB TBW 밖에 안되는거에요 역시나 TLC보다는 수명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거죠 그래서 추천하기는 애매합니다 제가 녹색으로 칠해놨지만 지울게요 채우기 없으므로 하하 여튼 아직까지는 가성비가 좋지 않은거 같아요 어 그리고 A 데이터 자 얼티밋 SU800M2 제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사타제품이랑 똑같아요 그냥 사타제품은 속도도 똑같구요 컨트롤러도 똑같구요 뭐 사신다면 말리지 않지만 가성비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뭐 추천문능에선 지우고 싶네요 어 딱히 뭐 특별.. 특별할거 없어요 아 어 네 특별할거 없는 제품이에요 자 이제 바이오스타 바이오스타에서 S100E 라는 제품으로 내놓은 제품이에요 이 같은 경우에는 베이식기가 한종류밖에 없습니다 지금 240기가를 안팔고 있어요 가성비가 베이식기가 치고는 괜찮은 편이에요 203원 어 쓰기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컨트롤러는 마벨 컨트롤러 쓰고 심지어 토글 방식으로 MLC 인거 썼어요 랜드가 참 수명이 긴 제품 썼죠 물론 AS가 3년이고 보증수명을 표기를 안하긴 했지만 이 저렴한 제품에 마벨 컨트롤 그 MLC 제품으로 가성비 120기가짜리 가성비로 쓰신다면 뭐 삼형등으로 간단하게 쓴다든지 아니면 나는 외장 카드 따로 붙어서 쓴다 그러니까 용량 큰게 필요 없다 ESD 쓰겠다 싶은 분들은 말리지 않을거에요 베이식기가 치고는 참 괜찮은 스펠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인텔 760P M2 2280 소켓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모션 컨트롤러 중에 상급을 사용했어요 가장 상급 제품이에요 실리콘모션에 나오는거 중에서는 당연히 속도 괜찮죠 읽기속도 3200으로 빠르고요 쓰기속도 1300으로 뭐 다른 제품을 위해서 빠른 편에 속합니다 AS5년에 해주고 144 TBW를 지원하기 때문에 수명도 보증수명도 괜찮은 편이에요 다만 AMD 메인보드 호환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지금 B450보드에서 많이 문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때 AMD 메인보드 사신다고 하면 일단 피해주시는거 추천드릴게요 라이젠 CPU 쓰는 메인보드에서 호환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거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마이크론 마이크론 1100 SSD 이거 가성비로 추천하신 분들 종종 있던데 200은 미만대로 가성비 괜찮은 편입니다 읽기쓰기도 사타 방식 추경은 괜찮은 편이고요 컨트롤러 마벨 중크 컨트롤러 썼어요 가격대에 비해서는 괜찮은 스펙을 가졌어요 TS 제품이고요 보증기간이 3년인게 좀 아쉽긴 하지만 120TBW를 지원했고요 이게 MS300이랑 거의 다 똑같아요 완전 스펙이 거의 똑같은데 캐시가 2배인가 아마 그럴거에요 여튼 가성비로 쓰기에는 괜찮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펠렛 뭐 UVS SSD랑 SSD라는게 있는데 노란색 가성비는 뛰어나지만 파이슨 컨트롤러 아까 말했던 SCV 컨트롤러 마찬가지로 이것도 딜앤리스 컨트롤러고 컨트롤러가 1쿼어짜리 저렴이에요 이건 추천 안하는데 그냥 어 이렇게 쭉 봤을때 가성비로 제보고 골라달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세제품을 추천해드릴게요 가성비는 타무즈 제일 싼거 쓰시겠다 그러면 타무즈 그 다음 거 쓰시겠다 그러면 마이크론 그 다음은 바이오스타 그래도 200은 살짝 넘더라도 괜찮 좀 더 괜찮은거 쓰시겠다 그러면 이제 위스턴 디지털 블루 요까지가 가성비 제품이라고 봐요 타무즈 바이오스타 마이크론 1100 그리고 위스턴 디지털 블루 요까지가 가성비로 쓸 만한 제품이고요 뭐 이제 가성비가 아니라 조금 비싸더라도 음 괜찮은 제품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크루셜 MS500도 괜찮고요 대신 이 M2 말고요 이 크루셜 MS500이나 아니면 삼성존자 860 외보 요 두 제품을 제가 추천드려요 물론 가격차이는 만원 조금 더 넘게 차이나긴 하는데 요 두 제품들이 어 예 가성비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겠지만 뭐 중급에선 괜찮은 사타 중급에선 괜찮은 자식 자식들이라 생각해요 요거 쓰시고요 하고 나는 M2의 빠른 속도를 느리고 싶 느끼고 싶은데 가성비를 가성비로 추천해달라 그러면은 인테 760P나 아니면은 웨스턴 디지털 블랙 제품을 추천드려요 요 두 제품 추천드리고요 어 난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삼성전자 970PRO M2를 추천드립니다 대충 그렇게 설명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선택은 요 스펙표를 보고 직접 고르시면 돼요 제가 피하라고 한 흰색 제품들만 삭피해 주시고요 그외 제품들은 다 뭐 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제품이니까 요 파란색이나 녹색 제품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가격하고 뭐 나의 생각하고 그런 걸 다 넣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딸랑 스물 제품만 리뷰를 하긴 했는데요 아 리뷰라기도 그렇죠 스물 제품만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선택은 이제 소비자 목이 되고요 제가 지금 마실수 좀 많이 하긴 했지만 30분간 설명해 드린 거 그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걸로 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구독은 필수는 아니지만 해주시면 제가 참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서 그만둘게요 빠이빠이 빠이빠이